꾸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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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뇽 어쭈, 이 자식 봐라 세게 때리는데 소리 한 번 안 내네 내 알 걱정인다 그러게 진작 통닭 봤으면 했잖아 젓, 멈춰 그만해 뭐? 니들보다 약할 애들 그만 괴롭으라고 근데 요즘 왜 김찐따 안 갈구냐? 하줌마한테 한 소리 들어서 갑자기 애들 때리고 다니지 말라고 잔소리를 다시 한 번만 해봐 아! 아! 이게 사람 같고 노냐? 가끔처럼 다시 센 척 해보라니까 김찐따 또 쳐맞고 있네 어? 근데 저거 우리 반 반장 아냐? 어? 재반장 센 까는 거 보소 오늘 제삿날이네 약한 애들 괴롭히지 마 그네가 대체 무슨 관리로 불어난 거야 저게 미쳤나 중립병 제대로 안 마음 바뀌었다 조만간 김찐따 제대로 조지자 안 건드린다며 나대잖아 약한 놈이 주제도 모르고 야! 내가 왜 너 싫어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? 약해 빠진 주제에 눈치 없이 나대서야 찐따면 찐따랍게 찌그러져 있으라고 좀! 가만있으면 위험하니까 슬슬 이동하자 응 응 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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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. 잃진아! 나랑 같이 가자 응? 너희 어머님이 부탁하셨어 네 옆에 있어달라고 그런 쓸따없는 소릴... 네 말대로 난 너보다 많이 약하고 눈치 없이 나대는 거 맞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누군가를 돕고 싶어 지금도 너한테 힘이 되고 싶고 뭐? 내가 좀 건방졌지? 아무튼 나는 우리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 먼저 갈게! 이... 이게... 이... 이게...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! 끄악! 끄악! 긴 짓다! 흩불리 나가면 안 돼 도와주러 온 거니까 걱정 마 하! 갑자기! 내보고 깨달았거든 아무리 규칙이라지만 음료를 버리면 안 되는 건데 희재하자 무슨? 일단 지금은 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게 우선이잖아 저 그물은 대체 뭐야? 좀비 잡으려고 설치한 거야 덕분에 여기 있는 좀비들 죄다 어그로 끌렸네 시선을 다른 데로 걸릴 수 있고 좋은데 참! 그게 있었지? 뭐? 으아악! 으아악! 흠! 이대로 이야기 끝나는 거야? 난 결혼도 못해보고 죽는 으아악! 으아악! 뭐? 뭐... 뭐지? 콕사야! 도와줄게! 어... 뭐야! 이야! 으아악! 진짜 남이도 혜리네! 빨리해! 시간 없어! 말 안 해도 후두르고 있거든? 야! 빨리 하려고! 어! 못허! 으아악! 으아아아악! 펜다! 으아악! Another 오늘의 드디형 탁머드